생방송 쇼막 중심 오늘의 1위 결과 보여주세요 갑니다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점수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이어서 생방송 부채수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먼저 3위는요 임창정씨고요 자 그럼 과연 오늘의 1위는요 축하드립니다 박효진씨 네 박효진씨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스페셜 MC 헨리씨 어떠셨나요 아 조금 떨렸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다시 함께 해피는 좋겠고요 저희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중심 다음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 박효진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